지역별 아파트 가격을 얘기하기 전에 제가 최근 3년 동안 매매가격의 추세를 호가를 기준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크게 타시켄트를 5개의 구역으로 나누고 중앙은 1구역, 바깥은 2구역, 그리고 3구역, 4구역, 그리고 5구역 이렇게 오늘은 전체 평균과 1구역의 가격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1구역은 우리가 살고 있는 미라밭과 대사관 있는 지역, 그랜드미러 뒤쪽, 아이리시펍 있는 이 지역과 반대쪽에 쨔아진부터 쨔드바, 쨔뜨리, 쨔뜨리, 쨔비아치까지, 그리고 철수바자르를 포함하는 이 지역을 가장 센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야카사라이 쪽과 유누사바드 쪽의 아파트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반적으로 2016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파트 가격의 추세를 보면 2017년 여름을 바닥으로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새로운 개혁정책들을 쓰고 경기부양책들이 2017년 10월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때 이 파란색 선이 기존 아파트의 타시켄트 전체 도시의 평균가격입니다. 524불이 최저점이었고 그리고부터 계속 올라가기 시작해서 현재는 691불. 2019년 10월이니까 지금은 이거보다 더 높을 것 같아요. 벌써 한 6개월 전에 이야기니까. 그리고 맨 위에가 센터 이 존 1 외국인들이 분양을 받거나 살고 있는 아파트들이 위치하는 곳이 바로 이 존 1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2016년 1월에는 855불까지 하다가 계속 하락을 하다가 2017년 6월을 최저점으로 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작년 5월까지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 현재는 수평으로 가서 약간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면 특이하게 이렇게 올라가 있는 부분들은 외지인들에게 타시켄트로 이주를 할 수 있는 제도들을 시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수요들이 많이 늘어나서 오히려 존 5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타시켄트의 시민권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제일 싼 아파트를 구매한 그런 케이스들이 작년 가을 이후로 많았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거든요. 그게 이렇게 수치적으로 보여지는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 존 1 지역에서 한국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곳부터 점점 멀어지는 순서로 아파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방의 개수와 임대 가격 그리고 인테리어 수준을 한번 보셨으면 싶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시냐면 여기는 메트로 5200, 5200 지하철역 근처라는 얘기고요. 9층 아파트에 3층에 위치하고 있고 방이 3개짜리다 이런 얘기에요. 제가 봤을 때 이 집은 발코니를 확장한 아파트는 아니네요. 원래 방이 3개짜리 집인 것 같아요. 그러면 면적이 한 80에서 90스퀘어 미터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1300불에 지금 임대가 나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미라밭 가스달리 바자르 그 근처일 것 같은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 이 지금 주방을 오픈을 해놨잖아요. 이런 경우는 확장을 한 경우인 것 같아요. 주방이 좀 작게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여기도 8층 건물에 5층에 방이 3개짜리 1800불 굉장히 지금 비싸게 나와 있어요. 인테리어 자재나 엘리베이터도 굉장히 깨끗하게 되어 있고 내부를 나름대로 손을 좀 봤다라는 그런 얘기 같은데 상당히 비싼 가격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라시아는 뭐냐면 그랜드미드 호텔을 옛날에 가스니타 라시아 라시아 호텔이라고 했거든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스니타 라시아라고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Y, E는 이제 달라는 얘기고요. 여기는 4층짜리 건물에 4층에 위치하고 있고 방이 2개짜리다. 방이 2개짜리이면 침실 하나와 거실 하나 그리고 이제 주방이 있는 걸로 보이네요. 엘리베이터가 없을 거고 4층에 4층이니까 여름에 굉장히 뜨거울 거야. 이 집은. 그래서 가격이 그 아래층보다는 상당히 깎아서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고 700불. 침실 하나에 거실 하나인 아파트가 월세 700불로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아파트인데 가스달리 바자르 인근에 있는 새로 지은 백돌로 지은 아파트 같아요. 130스키메터고 방이 3개 굉장히 크게 잡혀있죠. 거실도 크고 침실도 굉장히 크고 9층 건물에 4층에 위치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랜드미드 호텔 가시니타 라시아 마찬가지고 9층 아파트에 3층에 위치하고 방이 3개짜리다. 그리고 월세 800. 여기는 발코니를 확장을 해서 부엌을 갖다 놓은 것 같고요. 이 부엌과 거실 사이에 이런 싸구려 샤시로 처리를 해놨네요. 가구도 되게 옛날 스타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롯데호텔 옆에 있는 쭈백화점 뒤에 있는 4층층 이 동네가 좀 비싼 편이에요. 이 주방을 보시면 이게 발코니 확장한 주방이라는 게 바로 보이시죠. 그래서 원래 이 집은 방이 침실 하나 거실 하나 있는 집인데 현재는 침실이 두 개 사진에서는 보이지 않는데 거실 하나 발코니에 주방 해서 방 3개짜리로 만들어서 월세 800불 이 정도면 한 70스키메터 한 65스키메터 정도 나올 거예요. 그거를 800불에 받겠다는 거고 여기도 메트로 코스마 나프타 메트로 아이백 다음역이죠. 위쪽으로 9층 아파트에 5층 방이 3개짜리 부엌이 발코니 확장했네요. 여기도 아마 원래는 방 하나 거실 하나 있던 거를 극장을 해서 침실을 하나 더 놓은 것 같아요. 700불에 임대를 하고 있고 쭈백화점 마찬가지로 9층 아파트에 3층 방이 3개 여기는 제대로 돼 있는 주방이고 800불 여기도 메트로 코스마 나프타 바로 맞은편에 그 내무부 건물 쪽인데 9층 아파트에 1층 방이 3개짜리라고 돼 있네요. 이런 거 정도 1000불 여기는 공항 쪽으로 가는 아리랑 식당이 있는 그쪽 동네 같은데 9층 아파트에 2층 방이 3개 700불 마찬가지로 약간 사라이 쪽인데 쇼타 루스타밸리 거리 쪽에 있는 8층 아파트 벽돌로 지어진 고급 아파트 같고요. 8층 아파트에 4층 방이 4개 방이 4개면 침실이 3개라는 얘기인데 침실 사진이 여기서 보이지 않고 그 부엌이 그렇게 제대로 구성되지 않은 걸 봐서는 부엌을 확장을 한 것 같아요. 여기는 그래서 이제 원래는 방 3개짜리 아파트였던 거를 확장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0스퀘어메트 좀 더 나올 것 같은데 1500불에 임대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야카스라이스키 야카스라이는 존 1과 존 2를 왔다 갔다 해요. 제 생각에는 여기는 존 2일 것 같은데 9층 아파트에 2층에 방 3개짜리 여기는 주방이 원래 그대로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도 야카스라이 있는데 8층 아파트에 6층 방이 하나라고 되어 있죠. 이 침대와 소파가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주방은 별도로 지금 되어 있죠. 이렇게 주방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들은 확장을 한 게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 한 55스퀘미터 정도 나오니까 600불 정도면 제곱미터당 한 10불이 좀 넘는 거죠. 야카스라이의 8층 아파트에 4층에 위치하고 방이 4개짜리 가구만 좀 화려한데 1,500불 정도 수준의 아파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바브로 공원 있는 쪽이고요. 이것도 2구역이죠. 4층 아파트에 2층에 위치하고 방이 2개짜리 침실과 거실이 있다는 얘기인데 450불 여기는 하미단림존은 제가 4개 타워에 있는 그쪽이죠. 아카시티가 있는 그쪽 지역을 하미단림존이라고 하는데 7층짜리 아파트에 3층에 위치하고 방이 3개짜리다. 주방은 뭐 제대로 되어 있는 것 같고 가구가 없는데 어쨌거나 1,250불 거실도 꽤 괜찮고 여기는 제삐아찌 제삐아찌는 이제 하야트 호텔 건너편에 대대만 호텔 뒤쪽을 제삐아찌라고 하는데 존 1지역이긴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가는 위치는 아니라서 한번 보시면 가격대가 좀 다를 거예요. 아까 좀 전에 보면 방 하나짜리가 600불 했었는데 여기는 지금 방이 2개고 거실이 하나 있는데 600불 정도 하나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짜리 건물의 3층 4층짜리 건물의 3층이면 나쁘진 않죠. 여기도 제세시지 그쪽에서 좀 더 왼쪽으로 더 가서 여기도 방 3개짜리인데 550불 바라켄스키 쪽은 새로 지어진 아파트들이 좀 있어서 아동병원 짓는 데 쪽 있잖아요. 그쪽으로 가다 보면 가기 전인데 8층에 4층 방 3개짜리 주방도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이쪽이 벽인 거 보니까 여기가 1,000불 여기는 아카이시티 그 뒤쪽에 새로 지은 아파트 근처 같아요. 노브머스컵스키 그 지역인데 4층짜리 아파트에 2층 엘리베이터가 없고 방이 4개짜리 요즘 한 150스키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인테리어도 굉장히 뭐 클래식하게 해놔 놓고 1,500불 강가는 서커스장 그 뒤쪽인데 4층짜리 아파트에 2층 방이 3개 800불 여기도 존 1지역이에요. 미라바시랑 같은 800불 정도 방 3개짜리 빠르게니스키 다시 아동병원 가는 그쪽 길에 8층짜리 건물에 6층 방이 2개 600불 내부 보시면 거실하고 주방을 개방형으로 설치를 했고 인테리어 수준을 한번 보시죠. 막신고리키는 다르한에서 한 2,3km 더 외부로 나가서 있는 지역이고 여기는 4층 건물에 2층인데 방이 3개 반 3개이기도 하고 4개이기도 하다 이렇게 사놨는데 이거 보시면 발코니 확장해서 주방을 해놨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양심적으로 원래는 방 3개짜리 집인데 자기가 4개로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700불 굉장히 큰 아파트로 보이는데 여기는 윤타바드 거의 타스켄드 가장 북쪽 이거는 매매가격입니다. 7만불로 나와있네요. 90스퀘어메터가 거실은 멋있게 해놨는데 주방은 좀 별로고 7만불에 나와있으니까 스퀘어메터당 한 750불 정도로 봐야 되겠네요. 이 정도 인테리어를 해놔고 마찬가지로 윤타바드 여기는 방 3개 4층짜리 건물에 3층 월세 360불 여기도 타스켄드 외곽지역에 4층짜리 건물에 2층 방이 하나 거실 하나 내부는 인테리어를 좀 했다고 해서 700불을 요구를 하고 있네요. 이렇게 보셨는데 존 1지역은 한국인이 살건 아닌건 간에 내부 인테리어의 수준에 따라가지고 가격이 방 1개당 400불 방 1개당 300불 정도로 보통 보면 되겠네요. 대충 그래서 방이 2개면 600불 방이 3개면 900불 이렇게 지금 되는 것 같아요. 대충 그래서 오늘은 타스켄트의 아파트들이 어느정도 수준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아파트를 사실 때도 기존의 아파트들을 조금 보시고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새 아파트를 사실 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감안해서 적정한 가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은 집이 하나도 없죠. 다 다른 형태의 평면이나 다른 인테리어 디자인들을 가지고 있는 한국처럼 비슷비슷한 그런 아파트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같은 경우도 약간 우즈벡 사람이 돼가지고 제가 살 아파트가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것저것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아파트가 굉장히 마음에 들고 클래식하게 했는데 약간 이렇게 뭔가 정리가 돼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드는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딱히 마음에 드는 인테리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 온 지 3주가 다 됐는데 언제 집에 갈지 우즈벡으로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가기 전까지 여기서도 차분하게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나라가 좀 어수선에서 다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 좀 있으면 봄도 오고 우즈벡기스탄은 지금 봄을 만끽하고 있을 텐데 한국에도 봄이 오겠죠. 다들 힘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세요.